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 종교와 불교의학이 5강이 되겠습니다 하층 계급에서 신분 상승하는 불교도들 이러한 부제를 제가 붙여봤습니다마는 인도 불교의 긴 역사에서 인도 불자들은 숱한 역사적 곡절을 겪으면서 신앙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제세 시에는 사과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당대 직계 제자 비구들 비구들은 출가 수행자로서 엄청난 대접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도인 같은 생활을 했죠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에 이르는 시기의 출가 비구들을 사문이라고 그래요 사문은 슈라마나 라고 그래요 사문이란 말은 무소유의 수행자들이죠 고도의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힘겹게 의숙주를 해결해 가면서 유행, 원더링 여기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찾는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스님들인 다 슈라마나에서 기원하는 거죠 법정스님의 무소유라는 것도 그냥 무소유가 아니죠 정신을 이어받아서 무소유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부처님도 사문이 부처님이 되기 전에는 왕자 출신인 고타마 시타르테였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사문이었지만 왕자였지만 출가해가지고 슈라마나가 됐잖아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그래서 무상 대도를 힘겹게 노력해서 성취한 다음에는 각자 깨달은 자가 된 거죠 어느 정도 안정된 곳에서 자신이 깨달은 바의 진리를 설파하는 지폐를 갖고 제자들을 양상이 되는데 이것을 승가라고 부르겠죠 승가 처음에는 왕자였지만 슈라마나 출가해가지고 고행수도를 해서 도를 이룬 다음에 깨달은 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자가 몰려들고 또 이렇게 자꾸 모임을 갖고 하다 보니까 승가 인도말로 상가라고 해요 커뮤니티죠 공동체지 공동체가 대상 오늘 우리가 이제 승단이나 승가가 다 같은 말이에요 공동체를 이제 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문이나 승가는 또 꼭 불교에만 국한했던 전통은 아닙니다 인도에서 힌두교에도 자이나교에도 있었어 이런 승가라는 게 힌두교에도 힌두 승려들이 있고 자이나교에도 자이나교 승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말하자면 무소유로 슈라마나 사문으로서 고행수대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이제 자이나교와 승려들이 있죠 보면 인도에 가보면 자이나교가 지금 자이나교는 이제 인도 밖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공이파가 있고 이제 뭐 하는데 공이라는 거는 옷을 입지 않는 전체 나체로 말이지 다니는 그런 자이나교 승려가 지금도 있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이렇게 먹고 물도 한 번 마시고 수염 같은 거 다 뽑아버리고 아주 급도의 고행 또 어디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빗자루로 쓸고 다녀 왜냐하면 벌레를 죽이지 않는다는 불살생이라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있죠 그러냐 그러므로 기원정 5세기에서 4세기에는 불교사문 부를 때 이름을 아 저 사람은 부디스트 시라마나 또 자이네이스트 시라마나 힌두 시라마나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힌두교 소속 고행자다 수행자다 또 불교 소속이다 뭐 자이나교 승려이다 이 밖에도 이제 많은 스승과 이제 사문단체가 존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말하자면 여러 종교단체가 있었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불교 사문들은 사과모니 부처님의 지도와 불교 승관한 공동체 조직으로 이제 점점 결속이 되어간거지요 사과모니 부처님 승관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비로소 이제 불교란 종교 공동체 조직이 시작이 된겁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뭐 종단이란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지금도 인도 불교권이나 동남아시아에는 승관한 말을 많이 사용하죠 승관 승관 상가라고 그러죠 상가 사과모니 부처님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약 200년 후에 이제 태어난 아소카 대왕은 인도 아 대륙을 거의 통일하고 불교를 국교로 이제 받아들이고 불법 전도에 총력을 기울여서 불교는 오늘 세계의 종교가 되어있죠 정작 인도에서는 12세기형 터키계 이슬람 병사들이 불교 사원을 파괴한 다음 불교는 인도 아 대륙에서 800년간 사라지는 운명을 갖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200년 후에 아소카 대왕이란 분이 나와가지고 불교 전도를 했거든 불교 전도 불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이제 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내에 그때는 인도가 교통망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어디 남쪽이나 이런 데 어디로 가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마가다 지방에서 이제 아소카 대왕의 왕명에 의해가지고 전도단을 갖다가 구성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 마인다 장로 마인다 비구를 갖다가 스리랑카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 뭐 중국 다시 말하면 아소카 대왕의 불교 전도 운동에 의해서 이제 불교가 전세계적으로 퍼지게 되고 오늘날 한국도 불교가 이제 전파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불자로서 이런 인연을 이제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정장 인도에서는 12세기부터 불교가 이제 사라져버린 거라 그러니까 불교는 인도 땅을 떠나서 이제 전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갔지만 정장 인도에서는 800년 동안 불교가 없었어요 불교가 참 비극이란 비극이죠 다행하게도 인도 마시타르주의 나가프루에서 1956년 10월 14일 암베드 까르 박사의 지도로 약 한 50만 명이 힌두교 하위 지정카스트 계급인 불가족 천민의 신분에서 굴레를 벗는 거기에 딱 얽매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제일 그것도 낮은 아주 하층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천민 천민 으로 있다가 이 암베드 까르 박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불교란 종교가 있었고 또 자기들이 다 보니까 그 뭐 사과모니 아소카 대왕의 후예들로서 말이야 이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이런 차별을 받냐 그래서 불교만이 우리의 종교가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가르침이다 그래서 개종선언을 한 겁니다 인권과 신교의 자유를 찾게 된 것이죠 이희옥 불교 신자가 급증하면서 비로소 인도 출신 비구 승가가 다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인도 불교 성지를 가면 불교 사원이 있고 비구 승려들이 있지만 이들은 거기가 다른 나라에서 온 스님들입니다 제가 처음 인도를 찾았던 뭐 40몇 년 전만 해도 인도 출신 비구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었습니다 티베트에서 1959년 다라이 라마가 다라이 라마와 함께 인도로 망명했던 티베트 라마들이 대부분이었고 스리랑카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비구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성도지인 부타가야 부타가야에는 힌디어로는 보드가야라고 30여개 국가에서 세운 크고 작은 사원이 150여개나 150여개나 됩니다 보드가야에 가면 아주 밀집되어 있지 그렇지만 순수한 인도 출신 승려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마가다 말하자면 보드가야 쪽이 아니고 저 사남 쪽에 마라슈트라주 문바이라고 문바이 그 다음에 나가푸루 뿌나 아우랑가바드 아잔타스쿨 유명한 그 다음에 난데드 푸루마 등지에서 인도 말하자면 스님들이 비구들이 거기서 주로 활동하고 마하라슈트라주 인도 비구 승려들이 인도 전역으로 확산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제가 주로 초빙되어가는 지역 또한 마하라슈트라주 도시들입니다 이번 설법여행 반마투어는 이슬람 강세지역인 하이데라바드까지 제가 연장이 되어있는 하이데라바드가 있거든요 거기도 또 불교 불자들이 있더라고요 이 지역은 옛날에 불교 유적지가 이제 불교가 왕성했던 곳이죠 많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인데 현재 개발 중이고 여기 보면 여기가 하이데라바드 여기도 불상이 세워지고 불교가 인도 여기저기 불상이 세워지고 불자가 늘어나고 이처럼 인도의 현대 신불교 나바야나 뉴부디즘은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일어나서 전국으로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도 불교는 매우 활발하게 활성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경제적으로 자립도가 약하다 보니 사원은 시설 부족으로 예를 먹고 있습니다 사원에 와서 정교적 활동을 하려고 해도 시설 공간이 부족해서 야외 임시 법석을 마련하여 법회를 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저 역시나 뭐 제가 어떤 뭐 큰 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이제 그 설법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도 불교가 이제 새로 부흥하고 또 이제 그 다시 불교를 찾아서 불교가 부흥하고 있다는데 정말 이제 기쁨을 느끼면서 인도를 이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5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